당시까지만 해도요, 동성동본 간의 결혼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거든요. 와... 그래서 우리 이태용은요,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싸우는 거 잘해왔잖아요. 동성동본 그 문제 폐지 운동을 시작해요. 어, 이건 저건데? 어? 그래, 법 앞에 평등하다. 정의의 여식. 그러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한번 보시죠. 어, 그것이 알고 싶다? 어, 이거 뭐예요?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. 남녀의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 법엔 그 사랑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이름하여 동성동본 금헌법이라는 것입니다. 같은 동성동본인지 몰랐고 한 달쯤 뒤에 서로 관심을 갖고 물어보다 보니까 그때 알았습니다. 만났는데 이제 서로 안 되는데 호감은 가고 또 몇 번 또 헤어질까 시도도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 또 다시 전화가 오고 여태까지 좀 왔습니다. 죄인이 아닌데 너무 모자이크한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? 그냥 목으로 큰 죄라고. 남산에서 돌던지면 이씨 김 씨, 박 씨한테 맞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인데 그 속에 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두냐고요. 근친간도 아니고.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요. 이렇게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데 이태영 앞에 높고 단단한 벽이 하나 딱 하니 또 버티고 있어요. 뭘까요? 야, 오늘 진짜 과물이 파괴되네. 형제 사초는 하지 말라는 위치가 있어?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물탄방지기도 해버리고서는 이 인류 사회는 끝이 나, 끝장이 나. 온전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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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한다! 갔으신 할아버지들이 입에 담지 못할 좋지 않은 말 폭언들을 하시고 이 나라를 떠나라. 짐승이나 마찬가지다. 집으로도 전화 와서 뭐 네 차 번호가 몇 번이냐 뭐 차를 그냥 폭파시켜버리겠다 뭐. 참 저 시절 사회 분위기가 참. 그렇지.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. 나를 비난하는 유림이 수천 명. 집 앞과 사무실 앞까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. 점점 국회의원들이 이태영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. 뭐 이태영하고 어울린다는 소문이라도 났다가 유림들이 다 등 돌려서 낙선하는. 어쩌냐는 거죠. 그렇죠. 이렇게 되니까요. 다른 법들 개정에도 다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. 뭐 하나 되는 일 없이 말 그대로 정말 진퇴양난입니다. 자, 선택의 순간입니다. 또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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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.